그냥 공포밖에 안써요 스킨은 이거 그래픽카드만 파던 곳? 여기.. 여긴 안파나? 흠.. 모르겠구만 쓰레쉬하게.. 쓰레쉬하게 된 객이요? 쓰레쉬 OP라길래 해봤는데 개좋아서 지금까지 쭉 하게 된겁니다 50% 60% 70%인가 이제 9렙부터 70% 오 쩐다 쓰레쉬 좋아졌네 흠.. 흠.. 방풀러다 방풀러 우리팀 차단 2명이네 조용히 해야지 와 우리 조합 끝내주긴 하네 물면 그냥 이기겠다 나야 아 이제 돈 줬어 알지 잘 안될 아냐 고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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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사랑하는 데니 별 분석 2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2개 선물 감사합니다. 저기다 와드를 해줘야지 일단은 든든할까. 너 사랑하는 데니 별 분석 3개 선물 고마워요. 1, 2, 3개 이렇게 따주셔서 감사합니다. 캔방 처음이냐고요. 아니요? 저는 쓰레쉬 말고도 여러 샴푸 해요. 근데 쓰레쉬를 그냥 가장 무난하게 픽하기에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철컹아 어서와. 내복 입고 계신 거냐고요? 아니요? 그냥 티인데 좀 시원한 티. 한복 같은. 왜요 꼴립니까? 나와봐 게임이 많아. 나와봐 게임이 많아. 빼봐 나 선의를 만들었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시작좋다 시작좋다 시작좋아 라인도 좋다 안좋네 미안 신발 사야겠다 너 사랑하는 듯이 별풍선 4개선물 감사합니다 4개선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나 만화 아니 만화가 아니라 채팅창 좀 서울하게 볼게요 아 이거 게임 좀 이기고 싶어서 이제 이길 때가 되지 않았니? 한심해 어서 가자 하아 하아 우린 영원히 함께하게 될거야 리신이 일단 바텀 쪽이고 뻔뻔한 자이라님 초콜릿 5개선물 감사합니다 5개선물 고마워요 리신이 바텀 쪽이고 일단 하아 내가 미쳤다고 하아 그렇긴 리신이 왔네 침대 밑이 무서워 내가 있었을지 하아 보단 리신은 빠졌고 누구의 여군을 잡아채줄까? 딱히 무리 안해도 되겠는데? 모든 라인 다 좋아가지고 앙!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불쌍한 띠리드 냐고 할게 흐읍!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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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나 줘 저것도 먹고 살아야지 나 주진이는 자, 그리고 이 장면들이 이 장면들이 그 장면들이 내가 미쳤다고 좀부터 찾자 포인트는 숫자에 불과하지 오케이 리즈 났다 이거 타 아군이 당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고 함께하고자 한꺼번에 불쌍한 딜이란 야 크! 가자 이길 수 있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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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다 영혼이 대체 무슨 쓸모가 있지? 우윽 이 정도는 두려워 우윽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내가 미쳤다고 뒤에 와드 조심 조심 안 돼 이것도 지워보시지 고통의 차압 소리가 듣기죠 지척을 철취했습니다 다했어 다했어 적을 철취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피즈가 리신한테 차였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즈는 보호텔 솔로로 불쌍한 것 진짜 사형선고다 자식아 치아나선 지워주고 아니 들어가면 안 돼 루시안도 뒤에 있는데 싸우면 안 되는데 너 사랑하는 데니 별풍선 하나 선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너 사랑하는 데니 별풍선 두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우 터지면 안 되는데 바텀 어 터졌다 아이잉 너 사랑하는 데니 별풍선 하나 너 사랑하는 데니 별풍선 하나 아우 터지면 안 돼 어 하필 미니언 타임 너 사랑하는 데니 별풍선 세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그래도 영혼 챙기겠다. 어? 안 보이네? 최대한 가장자리에다가 무섭다. 갭숙하게 해주고.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공이 오신분. 도움드렴. 고말하나. 도움드렴. 도움드렴. 아이치 미친거 아니야? 뭐야 저거 아 야 모르가나 크니까 겁나 무섭다 쟤 미친거지 오케이 선전멸 뒷그랩 여기서 필요한게 이닛이니까 일단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가행 가야겠다 가행 가고 일단 피통이 부족하니까 저쪽에 AP가 좀 강하고 피통이 좀 필요하니까 벤시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치 와아 이즈랑 피즈 두 명이서만 10데스를 했어 14데스인데 10데스를 했어 대단한 친구들이 이거만 아 맞아 이즈 내 방송 보고 있댔지 아 아 이즈내 이즈낙 그럼 이즈낙 아 아 흐 통해 잔소리가 들기죠. 또 그렇게 리브는 모험을 떠나기 시작하는 곳. 어이쿠 모험이 좀 빨리 끝나겠는데? 아니네. 야 바위 주먹에 뭐 넣었어? 아군이 다녔습니다. 야 바위 주먹으로 죽빵한테 맞으면 이빨 3개나 가겠다. 아군이 다녔다. 아군이 다녔다. 아군이 다녔다. 바위 템 뭐냐고요? 3위일체, 헤르메스의 발걸음, 꼬리, 야만의 몽둥이, BF대검. 이런 식으로.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계속 보세요. 템 가자. AP 템부터. 가면부터 가는 게 좋겠다. 이즈, 이즈. 잘하나요라고 궁금하다고 하는데? 이즈만 없었으면 벌써 게임이 끝났겠네. 우후! 날치. 에 Rahmen. 이즈. erry.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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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5 끝났다 바론도 가도 되고 미드 다미로 되고 얘 바이는 왜 이렇게 센거야? 4-5로 싸우면 돼, 이정도면 억제기를 파하게 했어요 오오옿 가헨 portrait 뽑으려는 돈 좀 더 있어야 된대 발이 잘하니까 차단 풀어줘야지 왜 바이가 차단이 있냐 바이가 겁나 잘하는데 안좋은 판이 있었나보네 저요? 저 몇 포인트인지 궁금하세요? 어..잠깐만 안나오네 끝났다 와 노데스했어 끝 끝